여러분들 이제 건축기사를 준비하시는데 건축기사가 다섯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맡아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하고 도움을 드릴 과목은 건축법규입니다 이 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다섯 과목을 이제 아마 저희 시험이 그렇잖아요 40점 과랑 면하고 평균 60점이면 1차 시험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다섯 과목을 놓고 자기의 자신 있는 과목은 몇 점 맞고 몇 점 맞고 몇 점 맞고 하면서 아마 평균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법규를 여러분들이 몇 점을 놓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구조 관련된 것들은 좀 낮을 거예요 과락만 면하자 이런 전력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나 시공 이런 것들은 좀 뭐 되게 쉽다고 느껴져가지고 좀 높게 점수를 맞는데 법규도 약간 중간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고 계실 겁니다 아마 아니면 50점 내지 60점 받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게 막상 바보잖아요 시험을 한글로 써 있어서 굉장히 보기는 편해요 숫자가 별로 안 나와서 읽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저랑 같이 안 해서 그래요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걸 100이 있다고 하면 100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도 다른 과목도 많이 봐야 되고 다른 이 자격증 준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100 중에서 한 70, 80 정도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준비를 같이 갈 거고 제가 수년간 횟수로 따지면 10년이 넘어요 그렇게 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해결해 주면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많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이제 교재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저희가 건축법에서 건축기사나는 법규에서 나누는 법령이 건축법과 주차장법, 국토계획법이 있는데요 이 법령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수록을 해서 나중에 꼭 수업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나갔었을 때도 법규를 들춰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공부했던 법규책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법령의 전문을 아주 충실하게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그쪽에 치우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수업이라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리냐면 강의를 보시면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라고 해서 꼭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강의 또한 이론 강의가 있고 그 이론 강의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해설 강의도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책뿐만이 아니라 이론 강의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해설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